Q. The Q. The 저희가 오늘 태국에 있는 공연을 잘 마치고 지금 한국으로 가는 부여받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결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그러니까요. 여기 라운지여서 중간에 이게 끊길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에서. 지금 한국 몇 시죠? 12시는 거 같아요. 2시 한 번 빨라요. 네. 여기가 지금 10시 28분이에요. 12시 반. 그러면 12시 반 정도 됐네요. 지금 안 주무시고 지금 이렇게 들어와 주신 더비 인생은 왜 안 잘까요? 빨리 자야 키 큽니다. 뭐 잊었어요? 착한 어린이가 아니네요, 더비들. 빨리 자야 키 커요, 여러분. 빨리 자야 착한 어린이인데. 어렸을 때 일찍 잤어요? 아니요. 전 되게 일찍 잤어요. 난 사실 일찍 안 잤어요. 그래야지 키 크고 안 크고 안 크고 인생 잤어요. 맞아. 근데 연결이 계속 불안정한데 괜찮아요, 더빈? 그러니까요. 더빈. 댓글 읽어볼까요? 네. 졸려. 졸려요? 상현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무대 한 거 보고 있었어. 진짜요? 바로 올라왔나? 무대 한 거 어떻게 된 거야? 방송 중에 나오고. 무대 한 거 바로 보러, 보러 보고 싶구나. 네. 케이은요? 네. 스피크. 헬로우.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 렛츠고. 안녕, 여러분. 저희의 퍼포먼스는 K.JOY 타일랜드에서 끝났어요. 지금 저희는 라운즈에 앉아있어요. 저희는 타일랜드에 앉아있어요. 타일랜드에 앉아있어요. 항상 타일랜드의 비가 완전히... 아메이징. 말하자마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가고 싶어요. 사실... 팔에 너무 아프다. 사실 솔직히 말... 팔 아프죠? 팔 아프죠? 팔 아프죠? 한 3분만에 교체해야 돼. 팔 아파서... 그래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태국 오기 전에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선우가 또 공폭하게 쓴 거 같긴 한데 이제 태국 오기 전에 저희가 새벽 4시 반? 5시까지 연습을 하고 숙소 가서 씻고만 거의 있구나. 씻고 바로 이제 샷 갔다가 바로 공항에 와서 비행기도 좀 뒀죠. 맞아. 비행기 있어서 비행기도 자고 이제 내려서 또 공연하고 다시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데 세국에서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솔직히 에너지가 약간 충전된 느낌. 저희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 오늘.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공연 끝나자마자 또 바로 씻고 또 왔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거는 약간 태국 옷 느낌이 아니라 약간 부산... 맞아 맞아. 그냥 공연하고... 공연하고 그런 느낌인데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데 네. 아무튼 오늘도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끝날 때쯤 팬분들께서 이벤트를 보내주셨던... 맞아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스노우가... 플랫크, 플랫크, 플랫크 했다가 무대 위에 더보이즈, 덕지가 짱이야 라고... 덕지에 무대는 짱인가? 아니, 무대 위에 더보이즈가 짱이야. 덕지에 짱?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른 팬분들도 있었는데 되게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무대에 서는 것 자체로도 너무 약간... 궁금하셨던 게 엑소 태현 선배님, 천년 선배님으로 계셨고 또 NCT DREAM 선배님으로 계셨고 많은 선배님들과 같은 무대에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다 있는데 또 엄청 많이 열심히 저에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차게 무대하고 이제 에너지를 받고 한국어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지금 원래 너무 치는 거 아니지? 지금... 그거 같은 유니콘 같아, 너. 나 잠깐 와, 이 유니콘 같아, 너. 진짜, 진짜, 진짜. 교체, 교체. 제가 교체를 해야 돼요,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인간 셀카봉이기 때문에. 좋은데? 벌써 아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상한가? 그러면 다시 더비 분들을... 더비 분들 이렇게 봐야죠, 더비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저거 고파요. 맞아요. 저... 맞아요. 아까 태국 왔을 때 기내식을 못 먹고 잠자고 있었어요, 저는. 형 먹었잖아. 원래 항상 기내식 먹었는데 근데 잠깐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옆에 직원분이 Are you hungry?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hungry. I'm hungry. 그래서 뭐 먹으려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고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요. 아니, 태국 분이 소고기. 아니, 소고기 이러셨다고. 진짜. 아, 진짜요? 정말. 외국 분이신데? 어, 태국 분이신데. 한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고기 맛있게 먹고 왔어요. 진짜 요즘에는 한국어가 엄청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래서 K-POP이 참 대답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얘들아 비행기 탈 때는 항상 있어. 그렇죠. 한식은 항상 있어. 그러네. 한국에서 떠나는 비행기. 한국 비행기. 나 여기 올 때는 케빈 형이랑 같은 그거 탔거든요. 아니, 같은 옆자리 탔는데 저희 승무원님께서 식사하실래? 이렇게 영어를 여쭤봤는데 저희 둘 다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탔어요. 빵 운전. 네. 네.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상인 형 들어오세요. 자, 이제 팔 아파요, 형? 지금 상당히 비행시간이 많이 늦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마무리해서 더 하고 싶은데 비행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어떻게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승무원님들께서 항상 이제 고추발할 때 지금 에어플레인 모드, 플리즈 아시죠? 알죠, 알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알죠. 저희는 이만 가봐야 돼요. 우리 더비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 많았고 잘 자요, 알죠? 한국 가서 봐요. 마지막 인사도 태극골로 할까요? 너무 좋아요. 찔끔 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국에서 봐요, 더비. 까모찌. 지금까지 이 코알라. 에리기 연습했어. 컨jets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코알라 끝! 더불시카 박! 더불시카 박! 더불시카 박! 더불시카 박! 더불시카 박! 안녕 더비! 바이바이! 햄빡 축축! 고무 Ecco! 고맙습니다.